오, 밥은 완벽하게 됐어. 어머, 저 누른 밥 봐. 어떡해, 저거 내 건데. 하여튼 집에서라도 좀 남는 밥이 있으면 지영 씨한테 갖다 주셔도 돼요. 밥을 넣기 좋아하시죠. 김치. 김치라. 오늘 열심히 했는데 저거 맛있다. 이거 국물을 너무 많이 넣네. 그렇지? 나는 이것도 좋다. 너무 좋다. 어떡하지? 문어 파티. 이거 한 3시간 걸리네, 3시간. 거의 한 3시간이 넘었어요. 진짜? 배고프셨겠다, 진짜. 진짜 배고프셨겠다. 진짜 배고프셨다. 내 발이 나오나? 우와. 아니, 그런데 너무 맛있어. 그래요. 어우, 배고프다. 밥 좀 먹자. 아, 그런데 이게 맛이 어떨려나, 이게? 찜을 하려고 하는데 탕이 돼버렸네, 이게. 아이고. 얼큰한가 보다. 고춧가루 많이 넣었네, 이거. 왜 진짜 갑자기 내 마라탕이 생각나죠? 이렇게 춤을 하시고. 아이고. 아... 이거 실패인데 좀. 밥은. 음... 밥은 잘 됐네. 밥은 맛있게 잘 됐어요. 음... 그냥 성공했고. 계란이야 뭐, 다 맛이. 아이고. 아, 좀 아쉽더라고. 뭔가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탕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탕은 맛있어 보이는데. 나 문어탕 한번 끓여보고 싶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서 싱거울 것 같아서 고춧가루랑 많이 넣었더니. 칼칼한 맛뿐이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육수를 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기. 맨몰이. 음... 맛을 떠나서 문어가 맛이 좋네. 연하고. 직접 뭐 가셔서. 네,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어가.